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아 저요 어머니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확하게 꼽혔는데 너무 너무 정확하게 꼽혔는데 윙베이스님 어 어서오세요 어 여기에 여왕기미가 없었나? 아 여기가 아닌가? 쟤네들은 아마 광부였던 것 같고요 아 여왕기미 아닌가 보다 아 여기 아닌가 보다 아 아 헷갈렸나 보다 아 머리 머리 야 옆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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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많다 아이들 쟤 한농만 배야 짝 あれ 이따 그녀 BLE 그녀 maker 아 Stewart 와나요? 어 한 마리밖에 안 나왔네 어엑 애들 많죠 아 자 와lah 와라 아 아이고 아파라 너도 안돼 아이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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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맞아야되는데 아이유 야 음사가 왜이렇게 잘나오냐 야 음사 무슨 뭐 잠깐 외출했나? 아이씨 자 치명타 한번더 오오케이 치명타 두방이면 죽죠 왜요 권총이 어 그 그 그 뭐냐 예 어쨌든 그 그 뭐 좋은 먹거리래요 근데 비위가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맨날 권총 먹으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여왕감이 있을저라는데 여기 여왕감이 있을저라는데 여기 아닌가봐요 착각했나봐 여기 아니야 여왕감이 또 여왕감이 또 한군데 있을텐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지금 이거 굴파서 메가톤 밑쪽으로 딱 파고들어간 거였어요 굴을 스프링 여기서부터 메가톤 그 밑에 있죠 거기까지 파고들어와서 메가톤 점령하려고 그런데 개미를 맞는거죠 중간에 그래서 무서워서 장고났죠 문을 탁 여기 안왔어 여기 안왕갖었네 아 여기 거기구나 지하층으로 갔는데 지하층으로 갔는데 메인은 어 객 구하기 전 자 여긴데 저기로 거기까지 뚫어놨어요 그.. 뭐지 그냥 아이고 시타래 아우 내가 저걸 다 맞고 쓰면 굉장히 아프겠죠 하지마 너 숨지마라 으아 좋아 벽을 타고 가는 총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 오면 돼요. 루카콜라 컨텔을 살짝 먹고요. 뛰어내려면 되죠? 스팀팩 통화를 했었다고요? 어디? 여기 지금 학교라 어 홈, 홈이 되는 아, 나무 타령 8발이라고요? 저, 저쪽 다 쓰면 뭐 쓸 거 많아요. 아직도 이거 풀인데? 이거 180번인 거 보니까 낡은 레이더 이거 180번인 거 보니까 풀, 이거 네고도 풀짜리인데? 그죠? 소화기 10비나 달려있는 풀짜리야? 야, 뭐, 무슨 저런 암호가 다 있어? 아, 저것도 처음 보네? 이거 입어볼까? 아, 초반에 입기 되게 좋겠다. 이거 초반에 못 한 거거든요? 여기?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이쪽으로 오면은 저거 얻을 수 있겠네. 스티임팩 스티임팩 이거 리밸런스에 있는 스읍, 그거 같아요. 체크 이거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고 이거 무슨 그럼 감옥이 있어? 학교에? 저, 저 레이더들 만든건가? 대충 사주신거 같죠? 한번뒤 놓은거 같죠? 여기 뭐야? 여기 여긴 똑같잖아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없네요 없어요 아, 그거 아시나요? 나 적어보니까 또 생각나는데 이거 있죠? 이거 내가, 내가 들어보니까 이거 화장실에 있는거 이거 있잖아, 건조기 건조기 쓰지 말라고 하더라 이건 왜 이것만이 높냐? 이건 두개는 낮고 하나는 높아 보통 하나가 낮고 두개가 높다면 하나는 어린이용으로 아, 이거 어린이 야, 이런거까지 신경 썼나봐 아, 그거 뭐 안에 책은 엄청 많다고 이게, 여기가 지금 학교잖아요 학교니까 어, 애들 쓰라고 작은거 두개라 어른 쓰라고 하나 그니까, 선생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썼나보죠 여기가 하이스쿨이 아니라 뭐, 그냥 스쿨인가봐요 아, 하이스쿨 아니었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인가 같이 쓰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되는 애들은 여기 쓰고 초등학생 되는 애들은 여기서 쓰고 그랬나보죠 마을이 작으니까 인원수도 많이 안됐나보네 네 한 클래스 한 클래스 하나당 여기는 뭐 교식소인가 아, 매점인가 매점 매점이라고 하긴 카운터가 없는데 포로맨님 어서오세요 저한테 들은 이런 정보는요 제가 확실한 거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다시 한 번 궁금한 번 찾아보세요 그냥 들었던 거를 말해주는 것 뿐이라 100% 확실한 정보가 아니에요 확실 확실 제가 확실하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안 찾아봐도 확실하다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궁금하면 다시 한 번 찾아봐요 잠깐만 여기 세게 타고 있는데? 이곳은 뭐지? 여기 왜 안찾아졌대? 저기쪽까지 가야 찾았어야 되는구나 아 아주 아 그 교도 안생겼네 아 맞어 그러고보니까 나 그 퀘스트도 하나 있죠 자 볼트 다시 방문하기 자 시그널 신호가 이 근처에 보면 어 이게 아닌데 근처에 가야되는데 근처에 가면 라디오 신호가 와요 맥하트 볼트 101로 바로 가보장아냐 근처에 가면 라디오 신호가거든요 어 왜 안오냐 아직 그때가 아닌가 아닌데 그때가 맞는데 얼레 얼레 잠깐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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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반 뭐야 반응이 안 됐던 거구나 돼야 여깄죠 라디오 시그널 로스트 라디오 시그널 로스트 라디오 시그널 로스트 어? 라디오 시그널 로스트를 아 아직 활성화가 안되나보네 아닌데 이게 떴으면은 활성화 됐다는 소린데 너무 늦게 갔나? 망했나보다 너무 늦게가서 너무 늦게가서 지금 망한 것 같애 볼트 저 듣자마 내가 그것도 살짝 하하한내 무서우세요 아니 아니 하하한내 하하 하하 하히히히 네 네 무서우세요 소문은 없구요 내가 듣기로 저게 볼트 신호를 받고 너무 오랫동안 안가면 볼트가 망한다는 소리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망했나본데 너무 오래되서 저거 받은 줄까지 됐어요 한 2주가 넘었던거 넘은거 같은데 네 지금 망한거 같애 헬프워스 망한거 같애 볼트 아아 라겐헌처 저기 들어가있는데 지금 아무 소리도 안나는거 보니까 볼트 망한거 같네요 망했어 망했어 아휴 망했어요 볼트 망했네 이제 바로 갈걸 좀 아휴 어떡하냐 진짜 폐기물 처리고 여기에 영원한 동료 뭐 어 네 저렇게 망하면 뭐 할수없죠 망했데 뭐 아 고철하차장 여기다 아 아 내가 너무 안내하게 플레이했다 참 저게 망할정도로 가만있었다니 도와달라고 할때 바로 도와줄걸 퀘스트 자체도 없어졌어 지금 퀘스트가 지금 활성화됐다가 지금 아예 떨어졌을거야 어? 아닌데? 아 피..피시고 이건 아직 아예 활성화가 안된것 같은데? 아 근데 활성화됐..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 모르겠다 저기 활성화됐다는거는 흠 활성화 한번 됐었.. 됐었단 소린데 자 저길량에 가보죠 고철하차장에 어.. 그때 주순 그.. 쪽지가 있어요 어떤 쪽지냐면 그.. 이거는 랜덤 퀘스트를 아마 발견할건데 방을 발견할건데 어.. 어디더라? 좋은날들이었나? 아 이건 아니고 정어계획 아니고 화무진 기록 이거 빌리 그걸 훔쳐서 미안해 너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어 베스타페어 북쪽에 오래된 쓰레기장 기억해? 북서쪽의 모퉁에 불타버린 버스 안을 확인해봐 오래된 빨간색 박스카 옆에 있어 어.. 하면서 어.. 그거 같죠? 저.. 그걸 얻건 안 얻건 얻건 안 얻건 저 쪽지를 그 자리에 가보면 있어요 책 3권인가? 스킬책 몇권 아이템이 좀 있어요 도전 내가 혼자만 있지 않을텐데 어우 상공발탄야를 갖고 있어 왜? 너 총 상공발탄야를 쓰는게 있었나? 자 거대 방사는 아 알비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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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 Z 맞고 튀어요 아 나 갑자기 알비노가 일단 한대 때려보고요 레그를 손상해도 쟤는 일단 빨리 빨리 태워 Z가 이동속도를 상승시켜주거든요 빨리 태워 빨리 태워 하아 나 진짜 아 알비노에요 잠깐만 보통 상대하면 전 못죽여요 거의 일단 혈액팩 다 먹고 이거 뭐야 이거 다 먹어 어 자 싸이코 먹고 몰핀도 먹고요 버퍼도 먹고 퀀텀도 하나 먹을까 AP20인데 울트라제트보다는 퀀텀이 좀 그나마 좀 나니까 저 스팩스 두개 먹고 야 자 자 자 일단 머리에서 왔다갔다 하는 식으로 죽여야 되세요 야 야 좀 봐서라 알비노야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만 썼는데 에너지 세 칸 날면 나보고 어쩌라고 야 세 방당 한 방 한 칸 나는 거잖아 이러면 아 총을 바꿔야지 총을 바꿔야지 총을 바꿔야지 그래도 4칸 있네 그래도 4칸 있네 아니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샷건으로 치면 안 되고 하 쟤한테 한 대 맞으면 에너지가 한 30% 남나 그러거든요 겁나게 세서 아 특히나 독이 정말 무서워 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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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자 왔다갔다 왔다갔다요 다행이네 왔다갔다 할 때가 있어서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거죠 계속 멀어져요 자기가 안다는 데 가면 인공지능이 이제 가까이 있으면 다시 오죠 AB를 채워서 지금 치명타 폭도 거의 다 찍었는데 지금 에너지가 안 따라 총알이 커브로 가면 총알이 커브로 가면 총알이 커브로 가면 자 자 도망가고요 진짜 저거 한 대에 쟤한테 맞으면 일단 데미지에 독데미지까지 해서 한방에 죽을거에요 아마 독데미지가 엄청나거든요 치명타 치명타 데미지 내리는거는 찍었을거에요 치명타 50% 늘리는거 치명타 확률을 교모하면 확률 이거 확률 4%를 더 올려주죠 마지막 것까지 찍으면 3% 3% 4% 총 10% 올려주니까 자 지금 싸이코까지 먹고 지금 댐지를 최대로 뭐야 아 야호가이 고기는 안 먹었구나 먹고서 지금 치는건데 이제 갇혔다 갇혔다 너 갇혔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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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내가 얘가 제일 무서운 적이야 플러스에 대해서 데스클로가 아니에요 데스클로는 뭐 예 다트건 한대 맞으면 바보가 되죠 얘는 바보가 안돼 지금 다트건 맞은건데 저렇게 빨리 움직여 저 한칸 지금 맞아도 좋진 않을거에요 아마 좋으려나? 안좋죠? 치명타 맞았는데도 에너지가 안더라 저게 한칸 한칸이 저 한칸이 아마 거대 방사능 정갈의 에너지가 아닐까 오오케이 효과 75로 줄거에요 75가 개인으로 얻는 경험치 증가 퍽 안찍으면 80 경험치 증가 퍽찍으면 83인가? 주는건 똑같아요 근데 쓰는건 겁나게 많죠 근데 쓰는건 겁나게 많죠 비용가 없어요 야쟤 왜왜왜 0프로가 해서 다트 시스템 다트 시스템 다트 시스템 다트 시스템 아아 자 자 온다 소리가 왜 음소거냐 나 혼자 말하니까 겁나게 이상하잖아 야 음소거야 소리가 저 지금 딱 다친거 같은데 기울어져가지고 다트 시스템 어이 어떻게 또 이쪽으로 나왔냐 다트 시스템 아 자 꼬리 온다 아야 분명히 치명타로 맞았다 그쵸? 치명타 거대방세가 정말 치명타로 안맞으면 에너지가 저렇게 달리 없지 아무리 싸건이라 하더라도 자 다음 지스템은 어 그때 뭐 간다고 했더라 앵커리즈 간다고 하지 않았나 앵커리즈는 풀아웃의 역사를 단면적으로나 볼 수 있는 경은 스팸 아 아니 내가 지금 저런거 다 지나가도 되는데 왜 다 죽이는 거 아냐면 Psychology 28까지 얼마 안 남았던 거야 잠시가? 어? 원래 거대 방사능 정가를 얘는 가까이서 그 이걸로 빵빵빵 뒤로 하면서 하면 세방인가 네방에 죽어요 이 시작한 데미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아 개못을 좀 많이 얻어야 되는데 개못이 이건뭐지? 나 왜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거 아니야? 나 여긴데? 왜 이게 여기로 돼있어? 아 이상한데? 나 저것만 보고 계속 갔는데? 저게 아니에요 알림이 이상한데? 아 빨랫동으로 가고 가자 다시 아가사의 집이야 다시 아가사의 집이야 LF 짱귀우미님 어서오세요 LF는 라이프포스인가? LFV 라이프포스 배슬 LF는 라이프포스 아 내가 판타지를 너무 좋아하는거 같아 LF보니까 그게 생각나네 이쪽자는 제대로 가고 있는거 맞아? 아닌데 이쪽이 아닌데?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 LF는 라이프포스 안녕 야호가이 별로 무섭잖아 야호가이 이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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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스템 안전 안전 이외트 비싼 다음 시스템 안전 야 이 영유소총 정말 좋다 야 이렇게까지 좋은 줄 몰랐네 치명타가 확률 때문에 엄청 좋아요 다치면서요 또 멀어졌어 아 가까이 갈라치면은 뭔가 나오고 가까이 갈라치면 뭔가 나오고 뭔가 나오면 죽이고 루팅하러 또 가고 또 가면은 또 멀어지고 계속 반복이네 저기도 너무 늦게 가면은 우리 동료 추가 동료라고 해야 되나 좀 어 뭐라고 하지 그걸 깍두기 정도 뭐 할 때 깍두기 정도 되는 동료라고 해야 되나 저기로 못만날수도 있는데 자 빨간색 여긴가 아 flu 여기 어 참 여기가 아니구요 넌 뭐야 너 폭탄이 설치되어 있대 야야야야야야야야 도와달라면 왜 도망가 누가 이런 짓을 하는거지? 어, 쏘오타 갇힌 수술탄은 안터졌네? 어? 잠깐만 설마 설마 지금 강아지 죽었나? 어? 강아지 죽으면 안되는데? 지금 퀵소리가 났거든요? 어? 강아지 죽었나? 지금 퀵갱소리가 났는데? 자아 뭐 이상한걸 먹었어요 이 위쪽에 한 번 올라가보자 지금 퀵갱소리가 나가지고 아 죽으면 안되는데? 아 도구밋 여기있어요 도구밋도 볼겸해서 온건데? 그... 숨겨진 물품하고 잠만 숨겨진 물품 어딨다고 했냐? 아 야씨 한삼 또 내려가야되잖아 어딨지? 황후증기로? 어...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불타버린 버스야 북서쪽 북서쪽 이면 여긴데 정돈 위험한 위험성 일단 라드웨이를 좀 업자 모퉁이 버스한 적인가보다 이건가부다 이건가부다 어...이...어...이거...이것도 아닌데? 이...이건가? 요건가? 아이 그거 어디갔어? 이..이건가 이거? 아 이건가 없다 이..이거..이거다 이거 이거 여깄죠? 존의 소중한 상자 책이 쎄게 써요 총기는 됐고 근데 도구미씨 어디갔지? 저거는..저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자기가.. 뭘 했든 저거 뭐야..황무진 쪽지를 발견했든 안했든 오 저기있다!있다!있다!있다! 도구미있다! 안죽었네요 자 도구미 위력 야아..원샷원킬 어? 어? 그거 알아? 내가 만난 걔 중에 유일하게 날 물어두려고 안했어 아..이거..너.. 되게 운선하구나? 아니 운선하네 어.. 어..내가.. 어..내가 동료들게 참 위안해지 아이..좋대 아..이..이..이..이..이..이..이..이..나..이..나 따라와요 야..방랑상인을 왜 죽었냐 도구미다 방랑상인도 죽였는데? 무서운데? 어여? 어 C3 cat 그걸? 베이무스나 한마디 참 잡으러 간다고 어제 그랬었지? 베이무스도 한마디 잡으러 가자고 자 다 잡으러 가 이게 오드아이에요 눈 색깔이 틀죠? 어 노드 있는데? 아 아야 너 도구민한테 죽는다? 나 때리면? 도구민씨 나 되게 좋아하는데? 방.. 방금 만나놓고서 되게 좋아하는데 이씨 도구민 되게 세요 근데 왜이렇게 너 약하냐? 도구민씨 아까랑 한마디 죽으러 어?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야 넌 누구야? 아 나 이게 누... 누군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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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옷 절시다 하지만 한방에 죽을거야 원샷에 죽을거야 치료타 잘나올라 자 원샷 자, 저 플라즈마 저걸 맞으면 안돼요 이거 여긴 또 누구지? 아, 너희도 아직 아까 그때 플라즈네도 아직도 안가고 있는 거야? 사나 여기서 아예? 아, 여기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구나 사는건가? 자, 여기 원래 베이무스가 한 마리 있었죠?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라디오 방송 앞에 베이무스가 한 마리 있었죠? 총 베이무스는 다섯 마리에요 다섯 마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면 한 마리가 또 있어요 얘는 머리가 좋은 베이무스에요 이번에 만날 애는 머리를 좀 쓰죠 도구밋을 좀 떼어 놓고 가야 되는데 베이무스와 싸우려면 어, 미니핵을 가지고 갈까? 자, 저기 보이죠? 도구밋은 여기 입구에다가 여기 잠깐만 어 여기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거기 도구밋은 한 번 싸우게 해볼까? 한 번 베이무스하고 싸우게 해볼까? 죽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싸워보자 리버는 상대도 안 돼요 리버는 알비뇨한테 그냥 죽어요 알비뇨가 얼마나 센데 베이무스랑 알비뇨랑 싸워야지 싸우려면 근데 베이무스가 퍼어가 너무 세가 체력은 알비뇨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퍼어가 베이무스가 워낙 세가지고 뭐 알비뇨도 뭐 지지 않지 않아? 어, 뭐야 너가, 나 지금 침 맞았는데? SM 준비 맞아오신구나 야, surge 야... 이dy아케 da 거 오래 excluding 레벨 없게 레벨 없겠다 제가 에너지 먹이좀 올려구요 치으으으으으으ㅏ 뭐 됐어요 이번에 26이 어떤거 해제됐을려나? 해제.. 해제됐을려나? 어.. 외톨이도.. 외톨이도 일단 찍지 말자 집중포화도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 화학자! 야.. 이걸 찍어야되긴 찍어야되는데 효과 지속시간이 3배로 증가해 대박이에요 대박 이것도 좋아요 된장염 근데 일단 크리티컬 확률을 좀 높이자 교모함 이거 마저 찍죠 찍을게 너무하나가지고 다음 레벨에 어.. 화학자를 찍자 아.. 된장염을 찍자 다음 레벨에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어.. 저걸.. 저승.. 저승사자의 질주를 찍고 야.. 이거는 저.. 당신의 보이지않은 은신중일때 25% 이비저블 효과가 민첩사자 8이어야 되네? 네? 녹은 아니에요 거의 완벽도 찍어야되는데 30레벨에 자.. 일단 교모함 찍자 자.. 여기서.. 어.. 어.. 도구밋을 도구밋을 한번 믿어보죠 자.. 일단 고품 다 먹고 고품 다 먹어야죠 사이코 어.. 제트 토프하우 몰핀 누가걸로 컨텀도 하나 먹을까? 라덱스 하나 먹고 컨텀 하나 먹고 자.. 먹구요 야호가기 고기 있나? 아까 하나 먹었던거 같은데 야호가기 고기 야호가기 고기까지 먹구요 그러면 데미지가 공포의 산탄총으로 174로 가까이에서 무작정 그럼 때릴거에요 도구밋하고 같이 베이무스를 베이무스를 해보죠 자.. 여기 춤추고 있죠? 그럼 베이무스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데 식사시간 알리는 종이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이게 어.. 인형이네? 하면서 열어보려고 하다가 그거 보다가 베이무스한테 뒤통수 맞는거죠 뭐 왜 안오냐? 이거 집어야되나? 이거 집어야되나? 아 그 퀘스트는 이미 했어요 탁 야 준비 다하고 기다리는데 왜 안와 준비 다하고 기다리는데 왜 안와 어? 야 베이무스 너 어디갔어? 어 얘 밥먹으러 어 얘 밥먹으러 종소리가 울렸는데 배 안고픈가? 여기 달려와야되는데 아이씨 알브노야 아이씨 알브노야 그게 그건데 근데 꼬리 맞추는거 보다 몸통 맞추는게 더 산탄총이라 많이 맞을거 맞을거야 지명타 아이씨 오오케이 왜 왜 한방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한방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때 의무사 나온거 같은데 아 아 왜 베이무스 안나와? 나오라는 베이무스는 안나오고 알비노만 안나왔네 아 야호가이고기 끝났어 야호가이고기는 이게 지속시간이 짧단말이야 아 지금에서 해야네 베이무스 야 야호가기 끝나면 어떡하냐 아 나 미치겠네 지금온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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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검이 일로와 도검이 일로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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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아이 뭐 뭐야 이거 어어 도검이 시켜죽진 않아요 데스클로한테도 싸우러 가는거 같아서 냅뒀는데 도검이하고 붙었어 아 나 VAT로 첫방 겁나게 날리고나서 어어 싸우러간다 싸우러간다 야 도검이 도검이 잠깐만 야 그래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빨리빨리빨리빨리 야 빨리빨리빨리 야 빨리빨리빨리 우야야야야야 잘했어 도검이 야아 도검이 야 내가 쏘는 샷건으로 떼는동안 못빵이 되는데 야 야 잘했어 도검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굉장히 잘했어 아유 잘했어 잘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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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도검이 배무스하고도 원장 뜰정도로 지금 나 강력하면은 동료로 데리고 다녀도 돼요 얘야? 뭘거 너 뭘거 먹냐? 뭘거 먹이는게 없어 못쓸까요? 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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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틱팩 스틱팩도 못쓸거야 자 베이모스 한마리 또 잡았구요 한마리 더 잡으러 갈까? 베이모스 아이고 중간에 하하 레이저 라이플을 고치구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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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라이플을 고치구요 유니크 목요? 유니크 목이 음... 많은데? 일단 팔로 갈까요? 한번? 아! 저기로 팔로 가야되는데 여기 말고 여기여기 템페인타워에 한번 가고요 템페인타워에 내가 얘네들 골드를 죽이는 걸로 끝났었나? 아! 그랬었구나 얘가 군수폼을 좀 팔거든요 어... 뭐 몇개 빼고는 다 얻은 것 같은데? 상궁발탄형하고 맥그럼탄 사고요 어...DLC건 아직 안 얻었고요 상궁발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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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갔어? 어 여기있다 상궁발탄형 어...맥그럼탄형 4발 상궁발 이거 팔고 다 팔아요 5발 밴필드워크 도전하여 어... 5발 어... 얘는 먹을거고 얘는 됐어요 메가톤은 안떠트리는게 좋지 참 메가톤 아 메가톤말고 여기가야돼 어디냐 아까 갔던데 어 에버그린지 에버그린 밀즈 안에있는 상인 얘한테 총 뺏었던 상인 얘가 얘도 총알을 좀 많이 팔거든요 글쎄요 나도 지금 잠깐 봤는데 기분 나쁜 짓 귀심해지니까 또 한 번 올려면 참 길어 하지만 얘가 물건을 차가 갖고있어서 니가 쓴 공포에 테러블사건 잘쓰고있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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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라이플 팔구요 샷건 산탄총 많이 사고 팔고 됐나? 이것도 좀 컨벨다마도 이거 팔고 다른거 좀 사죠 화염방사기 완료? 됐어 제가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상인들 중에서는 물론 뭐 최고의 상인을 만들려면 캐러밴 투자를 하면 되지만 아 캐러밴도 있지 참 캐러밴 끝까지 투자하면 한 명당 2천 캡씩 갖고 있죠 2천 캡 조금 넘게 상인이 없어서 물건을 못파는 포라우스이기 때문에 스태프 스태프 자 대략 정리됐으니까 라두타 저거 뭐야? 아 더 핏이구나 자 아이구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